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2014 국감스타 시작하겠습니다 북한이 어제 저녁 늦게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남한당국이 남북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를 취하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나섰는데요 아마도 오는 25일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이 예정하고 있는 대북 삐라살포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북 삐라살포가 자칫 남북관계의 진전에 찬물을 끼얹을 수도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총격전이 벌어질 경우에 파주 지역 주민들의 생명권까지도 위협할 수 있는 아주 위중한 상황인데도 현재 정부는 우왕좌왕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새정치민주연합의 정보통 대북관계 전문가이신 박지원 전 원내대표를 모시고 남북관계 남북 고위급 접촉 전망 그리고 최근 정치권 핫 이슈로 떠오른 청와대와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간의 갈등 그리고 비대위 100일을 맞이한 새정치민주연합 진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박지원입니다 팟짱 첫 번째 출연이세요 어제 저희가 딱 한 달 맞이했거든요 네 처음이에요 네 애청자들을 위해서 뜨거운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마이뉴스에서 종편에 대항하기 위해서 팟짱을 시작한 지 한 달 됐는데요 좀 많이 청취하셔서 종편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의 출연으로 오늘부터 종편을 누르는 걸로 저희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이른 아침인데 몇 시부터 움직이시는 거예요 정말 정치권 안에 박지원 대표 부지런하다 이거는 소문이 다 나 있는데 일상적으로 매일 몇 시부터 하루를 시작하시나요 저는 좀 늦게 자요 네 1시 2시 정도 자가지고 네 보통 6시 일어나서 7시부터 움직입니다 그럼 하루에 한 4시간 그러니까 낮잠을 차로 움직이면서 1,20분 자는데 저의 소원은 차를 탔을 때 교통이 좀 막혀가지고 오래 주무실 수 있게 네 그러면 교통이 막힌 것은 제가 늦게 가더라도 양심적으로 꺼리지 않고 용서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잠을 잘 수 있고 네 김대중 전 대통령께서 오침을 그렇게 즐기셨다고 하던데 혹시 그것도 같이 배우신 거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드네요 네 곧장 현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탈북자 단체가 파주에서 25일 날 또 이 삐라를 뿌리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굉장히 심각한 상황으로 자칫 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삐라 살포 행위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몇 년 전에 삐라 살포 행위는 백해무익하다 해봐야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라고 했다가 엄청난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대북비라 실정법 위반입니다 항공법도 위반이고 사실 남북교류협력법도 위반이 되거든요 또 과거에 제가 제기한 것은 화학물질법 위반이다 거기에 고무풍선 내에 수소를 넣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위험 물질입니다 그랬더니 이분들이 화학물질 자격증을 따 가지고 정말요? 네 지금은 한다고 그래요 무자격자가 아니다 우리는 취급권자다 합법적으로 취급할 수 있다 이걸 해 가지고 하는데 가령 예를 들면 우리가 지난 세월호 참사 때 광화문에서 이러한 삐라를 보내려고 했습니다 이때 우리 정부에서는 항공법 위반으로 단속을 했거든요 결국 못 보냈죠 그러면 왜 대북비라는 항공법 단속이 안 되는지 또 거기에 비라 속에는 단순한 비라만 있는 게 아니라 달러 그렇죠 현금이 들어가 있죠 또는 중국 돈 그리고 심지어 노트북까지 들어가 있다고 그럽니다 이것은 남북교류협력법 물자를 주고받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법으로도 얼마든지 단속할 수 있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시하는 안보 차원에서도 그 비라를 보냄으로써 북한에서 총격이 가해온다고 하면 국민의 안이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속할 수 있는데 사실 이걸 하지 않고 방관하다가 지금 종이 보내고 총으로 돌려받는 그런 우미한 짓을 하고 있는가 하면 남북 고위급 회담 등 진행되다가도 이러한 문제로 총격전이 오고 가면 또 냉각되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냉탕 온탕을 왔다 갔다 하는데 도대체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왕좌왕하고 네 그래서 저는 물론 대북단체들이 어떤 의사표시를 하고 싶어 하는 것 또 북한이 싫어하는 것을 찾아 하려고 하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이게 뭐가 필요한가 저는 당장 중단해야 되고 정부에서도 의지를 가지고 단속해야 됩니다 또 접경지역 주민들은 자기들의 생존권 문제이기 때문에 반대를 하고 있는 그 국민의 의지도 받들어 종정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파주 주민들 같은 경우 굉장히 불안해서 삐라 날리지 말라고 반대 시위도 하고 있는데 정부가 계속 이렇게 하고 있고 무엇보다도 최근 북한이 굉장히 유화 제스처를 쓰면서 남북관계 훈풍이 불 것처럼 하는데 어제 나온 성명이요 저는 그게 굉장히 이게 사실상 선전포고가 아닌가 또 삐라 뿌리게 하면 또 대응사격 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북한 남북 간에 예정된 고위급 접촉 이거 못하겠다라는 시그널로 읽어도 되는 거 아니냐 싶은데 대표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이제 삐라를 보내면 자기들 또 그들에게 주민에게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히 삐라 발원지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삐라 있는 고무풍선에 총을 쏟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은 참 원하지 않는다 그런 의지로도 보이지만 이런 것이 잦아지면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우발적으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참 위험한 그런 일을 왜 해야 되는가 그렇게 몇 사람들의 심리적 만족을 위해서 그러한 일을 해 가지고 접경지역 주민들이 다 반대하고 또 우리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경제적으로도 엄청난 손해를 가져오는 그러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단속을 해야 되고 또 그분들도 그런 일을 안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거듭 강조하면서 제발 조용하게 남북관계가 이루어진다고 하면 더 큰 진전이 있고 더 큰 개혁 개방이 이루어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사실 탈북자 단체의 그런 행동 사실 사이버 사찰할 정도의 여력이 있으면 그 탈북자 단체들 설득하고 이런 건 정부에서 하는 건 정말 쉬운 일일 것 같은데 식은 중목기죠 네 식은 중목기인데 왜 안 할까요 예산도 들어가는 게 아니고 사실 그러니까 오히려 정부에서는 말로는 남북관계 개선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도 오히려 그분들이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을 정부가 단속할 수 없다 하면서 즐기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북한을 좀 심리적으로 말탄지협적인 그런 신경을 자극시키려고 하는 그런 일이 아닌가 그리고 과거에는 우리 군에서 합참 주제하에 그러한 대북전단을 살포하기도 했습니다 과거에 그랬죠 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국방부 국정감사에 그걸 따져봤어요 그랬더니 군에서는 일체 없다 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이 걱정하는 건 이런 것 같습니다 예컨대 그분들이 삐랄을 뿌려서 만일 대응사격을 해올 경우에 남북관 총격전이 벌어지면 그런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당연히 그런 상황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전쟁은 어려울 겁니다 그렇지만 그러한 국지전이 일어나면 결국 손해는 우리예요 그래서 세계에 미치는 한반도의 불안한 정세나 이로 인한 경제적 심리적 손해 이런 게 우리가 있기 때문에 불필요한 일이다 생각을 하고요 또 그분들이 주장하는 북한의 인권 개선 북한 주민들에게 이러한 방법으로라도 알려야 된다라고 하지만 사실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이후 많이 북한 사회가 개혁 개방돼서 우리 대한민국의 소식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이미 그리고 tv나 영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되게 알고 있어요 남측 우리 대한민국의 테레비 도 거의 수신하고 있거든요 라디오도 수신하고 있고 그러니까 오히려 인권 개선이 아니라 그 b라가 떨어지면 북한은 통제사회 아니에요 모든 주민들을 동원하고 군을 동원해서 b라 수거하러 다닌단 말이에요 그리고 만약 달러가 있는 걸 숨기거나 하다가 발각되면 더 처벌을 받고 그렇기 때문에 인권을 개선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계약시키고 또 북한 주민들에게 부담만 드리기 때문에 그러한 일을 안 하는 게 좋다 저희들이 김대중 대통령 초기까지만 하더라도 우리가 북한산이나 서울 근교에 등산 가면은 무수한 북한 b라가 떨어졌어요 그럼 우리도 그걸 주워가지고 흙 속에 묻어버리든지 그냥 신고하든지 했거든요 그걸 보고 느껴서 북한이 잘 산다 이런 생각해 본 사람 없을 거예요 그런데 북한도 마찬가지로 통제된 사회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북한은 일주일의 하루를 학습의 날로 정해져 있습니다 일주일 동안의 하루를 전 국민들이 공부하죠 사상교육을 받기 때문에 그러한 또 b라가 떨어지는 낙하 지점에 사는 주민들은 그러한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지도 않아요 그래서 좀 이런 일은 하지 말고 종이 주고 총으로 돌려받는 그런 바보 짓은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10월 말로 예정된 남북 고위급 접촉은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어쨌든 지난 아시안게임 때 황병서 등이 내려와서 이게 뭔가 남북관계가 확 발전하는 것이 아닌가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큰 진전은 없었어요 지금까지 글쎄요 이제 북한은 전제 조건을 잘 달기 때문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하는데 다행히 우리 정부에서도 고위급 회담은 차질 없이 해야 된다라는 입장 이런 의지를 계속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삐라살포 등 말단지협적인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이런 일들만 없으면 진행되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정치도 그렇지만 남북관계도 특히 북한에 우리가 어떤 구실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설사 북한이 우리를 신경질적으로 자극을 하더라도 우리는 좀 더 큰 나라 아니에요 부자 형님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해하고 넘어가는 게 좋지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북한은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구실을 주니까 저쪽에서 신경질 내는 것은 다행이죠 당연하죠 당연하죠 그러면 전반적으로 남북 고위급 접촉은 삐라만 없으면 열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저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 8월 달에 개성에서 김양근 비서를 만났을 때도 적극적인 그런 자세를 취했거든요 오히려 제가 박근혜 대통령의 특사인 것처럼 이명박 대통령의 비핵 개방 3차는 선핵 폐기 조건을 내세웠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선핵 폐기에 빗장을 풀어버렸다 그렇기 때문에 더 전진된 거고 박근혜 대통령 측을 만나보더라도 훨씬 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하고 강하게 설명을 하면서 지금 북한이 5년간 이명박 정부 기간 동안에 단절이 됐고 그렇죠 이제 박근혜 대통령도 임기 3분의 1이 갔다 4년 반 5년간 남북관계가 단절되면은 아무리 중국과 교류 협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또 우리와 교류 협력하는 것이 훨씬 당신들한테 이익이 되는 게 많지 않느냐 그랬을 때 그러한 불이익을 당하는 그러한 일보다는 빨리 남쪽과 관계 개선을 해서 교류 협력을 통해서 이득이 되는 일을 해라 라고 했더니 굉장히 적극적인 사고를 했어요 그러면서 김양근 비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은 비난했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이나 박근혜 대통령을 한 번도 비난하지 않더라고요 아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섭섭한 얘기도 없어요 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망쳐버린 남북관계를 이제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지도자가 결단을 해줘야 된다 그 지도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면서 뉘앙스가 5.24 경제 제재 조치 해제나 금강산 관광 재개 등 또 특히 이러한 북측을 자극하는 일을 안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또 그렇게 하고 더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아시안게임 때 저는 응원단이 내려오면서 고위층들이 함께 내려오지 않을까 그러다가 응원단이 안 됐죠 안 됐지 않습니까 이것도 뭐 우리 정부가 저는 썩 잘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조금 져주면 되는 거예요 양보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랬으면 응원단이 내려왔으면 이번에도 성공적인 아시안게임이라고 하지만은 만약 북한 응원단이 내려왔다고 하면은 세계적인 이목을 집중시켰고 우리 인천 아시안게임 대한민국이 세계에 얼마나 홍보가 됐을까 이런 걸 따져보면은 우리가 대기업에서 야구팀을 왜 운영합니까 실질적으로 적자거든요 그렇지만은 그 팀을 운영함으로써 기업 홍보 얼마나 큰 효과를 가져오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대한민국 국격을 높이는 그런 홍보를 할 수 있었는데 혹시 그때 무슨 고위층이라도 내려오지 않을까 저는 그런 짐작을 했었는데 결국 응원단이 그렇게 불발되니까 아시안게임 폐막식에 북한은 잘 아시다시피 군이 최고의 통치기관 아니에요 그다음에 당 정 우리나라하고는 반대죠 반대죠 청와대 국회 정부 이렇게 되는데 아무튼 군의 서열 1위 황병서 당을 대표해서 재룡의 비서 정부를 대표해서 김양근 비서가 내려왔다고 하면은 이건 북한으로서 상당한 성의를 보여준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성의를 우리가 받아가지고 잘 활용하고 선용했어야 되는데 그걸 또 이런 이상한 일로 삐라 이런 걸로 그렇죠 물론 북한에서도 우리를 자극하는 게 있지만은 거기는 의뢰 상투적으로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해를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 결국 남북 고위급 회담 접촉을 위해서도 우리가 구실을 주지 않는 말단지협적인 그런 일을 좀 안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보자면 삐라는 여전히 존재하지만 애기봉 등탑 철거한 것 말입니다 46년 만에 철거했는데 이런 건 또 좀 상징적인 조치로 받아들이지 않을까요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고 북한에서도 그런 걸 보면서 이제 남북관계 진전의 의지를 의지를 할 거예요 그러나 항상 북한은 과정이 필요 없고 결정이 필요한 날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김정은 제1위원장의 결정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군 강경 세력들을 설득하는데 이번 애기봉 문제는 큰 역할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봅니다 남북관계는 여기서 얘기를 좀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국내 정치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골치 아프니까 하지 말죠 장윤선의 팟짱 김무성 대표가 지난 17일 중국 상해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서 기자들이 노트북을 펴놓고 있는 가운데 개헌론 얘기를 꺼냈어요 정기국회 끝나면 개헌론이 본물처럼 터질 것이고 이 본물은 도저히 막을 길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문제가 생겼는데 우선 정기국회 끝나면 개헌론이 본물이 일어납니까 저도 그렇게 잘 보고 있고요 김대표의 얘기는 나중에 불찰이다 대통령께 죄송하다라고 했지만 아주 적시탄을 제대로 날린 거죠 저도 정치인입니다마는 한두 기자하고 앉아서 방담을 할 때도 있어요 이건 쓰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면서 솔직한 얘기를 하는데 다수의 기자들이 노트북 펴놓고 있는데 그걸 얘기한 것은 작심하고 한 얘기고 원래 김무성 대표는 개헌론자로 개헌을 주장했던 또 저희들하고 얘기할 때 그런 얘기도 했기 때문에 저는 김무성 대표가 드디어 포문을 열고 한 건 했구나 이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서 드디어 칼을 빼들었다 라고 하면 너무 쎈 건가요 세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건 사실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그전에도 좀 칼을 많이 빼들었죠 김기춘 실장 나가라 지금 대통령 중심지에서 비서실장 나가라 하면 그건 대통령 책임지라 하는 소리하고 똑같거든요 집권여당 대표로서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은 상당히 작심하고 했다 하는데 사실 김무성 대표가 친박에 거두인 조직이 좋은 서창원 후보에게 당대표 이길 때 뭐라고 했습니까 나는 정치력이 있다 두 번째가 청와대 할 말은 하겠다 세 번째가 야당한테 져주겠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민심이 당심으로 천심으로 나타나서 조직도 열악하고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의 아성인 tk에서도 지역에서도 김무성 대표가 이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하면 잘 하면 지금도 김무성 대표의 차기 대권 후보 지지도가 올라가요 그런데 그런 말을 잘 하지 않으면 지지도가 또 뚝 떨어지더라고요 그런데 또 말을 바꾸셨어요 어제 청와대 반박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제 대표님께서도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 고위 관계자는 윤두현 수석이다라고 밝히기도 하셨는데요 또다시 나는 대통령하고 싸울 생각이 없다 그리고 공무원 연금 개혁안 개선안 이거 내가 대표 발의하겠다 이렇게까지 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물타기를 하는 듯한 치고 빠지기 전략이 계속 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대표님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 전략 개헌 발언은 저는 2보 전진을 위해서 1보 후퇴했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그래서 윤두현 홍보수석이 또 작심하고 고위층이라고 왜 고위층이라고 해야 되니 그분이 고위층이에요 아마 자기는 그렇게 생각하는지 몰라도 국민들은 윤두현 홍보수석이 고위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을 거예요 아니 본인은 청와대 관계자로 써달라고 했대요 그런데 기자들이 그냥 관계자는 좀 그러니까 고위관계자로 써준 것 같습니다 기자들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아무튼 개헌 발언은 계산해서 일단 치고 빠짐으로써 굉장히 잘 된 거고 저도 김대중 대통령 5년 모시면서 수석도 했고 비서실장도 했습니다마는 청와대에서 그런 민감한 일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요 비서실장이나 경중에 따라서 또 상대에 따라서 수석 혹은 비서관들이 급을 맞춰서 청와대 생각은 이러니까 좀 안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사전에 조율을 하죠 그러면서도 정치적 필요성에 의거해서 한번 대변인이 우리는 이런 의사를 당에 전달했다 이렇게 점잖게 하는 게 좋은데 이번에는 작심하고 한 것은 또 그러한 압력을 청와대에서 할 수 있느냐라고 질문하니까 대통령은 그거 모르고 계셨다 이탈리아 순방 중에 모르고 계셨다 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면 그건 또 홍보수석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러한 집권 여당의 중대한 발언을 아무리 대통령이 이탈리아를 방문하더라도 24시간 국내 상황을 중요사항은 대통령께 늘 보고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대통령인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 게 비서실이고 그래서 이분들은 국민들을 속이는데 국민을 좀 바보로 생각하는구나 지난번에 판문점 접촉도 숨기다가 제가 얘기해서 발각됐잖아요 아무튼 그러는구나 했는데 이번에 국민연금도 그렇습니다 공무원연금도 그렇습니다 공무원들이 지금 11월 1일 서울로 다 모이자 해가지고 공무원들이 끌고 있어요 그러나 공무원연금 개혁이 필요한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더 내고 덜 받자 이런 거지만 9급 공무원의 예를 들어보면 약 196만 원 받던 게 74만 원으로인가 조정이 되더라고요 지금 들어가는 사람은 그러니까 거의 국민연금 수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이 박봉에 연금 하나 보고 사는데 이럴 수 있느냐 공무원 조직에서는 저항하는 건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김우성 대표가 청와대에서는 연내 통과를 시켜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김우성 대표는 아마 정치인이니까 그러겠죠 개혁은 필요하다 그렇지만 시기를 조종해서 내년에 통과시키면 어쩌느냐 이런 의견을 내니까 또 청와대에서도 일침을 가했겠죠 그러니까 나는 공무원연금 개혁의 의지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내가 오히려 대표 발의를 해서 개혁안을 내겠다 그러나 그 시기에 대해서는 못 박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도 또 복병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러면서 김우성 대표가 아주 멋있는 말을 했어요 나는 결코 청와대와 싸우지 않겠다 대통령과 싸울 마음 없다 네 싸울 마음 없다 그래서 제가 오늘 새벽에 트위터이다 그랬어요 그 말하는 게 지금 싸우고 있는 것 아니냐 지금 싸우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 보여요 우선 아까 대표님께서는 청와대에서 국민들을 좀 우습게 알고 이렇게 국민들이 모르는 것처럼 생각하고 얘기하는 거 아니냐 했는데 만약에 윤두현 홍보수석이 대통령한테 알리지 않고 이탈리아 순방 중이셔서 대통령에게 알리지 않고 그냥 그 뜻을 전했다면 대통령의 뜻을 거스른 것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대통령을 무시했을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해석도 가능할 것 같고요 또 다른 측면에서는 반드시 대통령에게 여쭙고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수석들이 그런데 대통령께 여쭙지도 않고 막 그렇게 기자들한테 얘기를 했다면 그것도 용납될 수 없는 청와대 문화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두현 수석이 정치부 기자를 오래 하신 분이고 뭐 방송사 보도국장 하시다가 이제 청와대 홍보수석으로 갔잖아요 그러한 것 정도는 다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가시면 비서실장은 국내에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과 비서실장은 국내 행사 아니고는 항상 대개는 반대의 위치에 있습니다 대통령이 저쪽 가시면 비서실장은 청와대가 지키고 나가시면 그렇기 때문에 비서실장은 또 대통령이 계실 때는 밖에도 좀 나오고 이러는 건데 그건 아니죠 아니 어떻게 대통령의 홍보수석은 대통령의 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소한 대통령께 직접 지시를 받지 않았다고 하면 비서실장으로부터 지시를 받았거나 혹은 비서실장 주관 수석회의에서 비록 대통령은 외국 나가 계시지만 남아있는 수석들하고는 매일 아침 회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결과를 대통령께 보고하기 때문에 거기서 충분히 논의돼서 얘기한 거지 자기 혼자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면 반드시 김기춘 비서실장이나 박근혜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뒤에 나온 얘기였다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이나 김기춘 비서실장이 김무성 대표에게 그만 얘기하라라고 반격을 한 것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봐야죠 알겠습니다 명폐하게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아니요 비서실장은 때로는 제 경우가 그렇습니다 때로는 대통령의 지시나 보고를 하지 않더라도 비서실장 선에서 판단이 돼요 이것은 이렇다 하면 대통령께 보고 안 하고 비서실장이 직접 수석들에게 지시를 할 수 있죠 그랬는데 그게 그게 이제 대통령 뜻에 반할 때는 잘못해가지고 김대중 대통령한테 저는 혼도 많이 나가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고 나면 좋아하셔요 대통령들은 네 앞에서 대신 싸워주는 사람이 있을 때 대통령은 즐겁다 그건 당연히 정권은 지켜 나가는 게 더 힘들거든요 장업보다 숙권이 힘들다는 말이 그래서 있죠 그러니까 청와대라고 하는 것은 집권 여당과 내각의 기강을 바로 세우는 데 역할을 해줘야죠 그런 것은 민주주의를 떠나서 그게 무슨 정권을 유지시키고 기강을 잡는 데 필요하기 때문에 그게 나쁘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더 심하게 했어요 뭐가 나빠요 당연히 해야죠 그렇지만 그게 내 뜻이다 제기해야 했다 하는 것은 거짓말이죠 네 거짓말이다 더 명쾌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지금 트위터에 오늘 밝히신 것처럼 김문성 대표 지금 하고 있는 게 싸우는 건데 왜 싸우지 않겠다고 그런 말을 하냐라는 내용을 올리셨다고 했는데요 앞으로 김문성 대표가 더 세게 나갈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그러면 정부 여당 안에서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 흔들기가 시작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가요 냉탕 열탕은 왔다 갔다 하지 않더라도 냉탕 온탕은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것이 김문성이 사는 길이고 박근혜 대통령을 성공적으로 돕는 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정책을 모든 것이 옳다 하고 명령만 받아서 움직인다고 하면 새누리당이 직권 여당으로서 역할도 못하는 거고 국민에게도 불행한 정당이 됩니다 대통령이라기 위해서 지선 지구한 건 아니거든요 대통령의 말씀이 아무래도 현장 정치를 국민들을 직접 대면하는 우리 국회가 정당이 더 발휘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처럼 대통령에게 직언을 하는 그런 여당 대표가 돼야 성공을 하지 시키는 대로 하면 다음 대통령 후보 지지도 확 떨어질 거예요 저는 이번에는 좀 올라갔을 거예요 김문성 대표는 자신은 대통령 될 생각이 없다라고 계속 기자들한테 강조해서 얘기하고 계신데 또 국회의원들끼리 정치인 안에서는 또 하시는 얘기가 다르신가 보죠 그거야 말 그대로 믿으면 기자 아니죠 청와대와 김무성 대표 간의 핑퐁 게임이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더 비화할지 지켜보는 것도 저희 청취자들의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장윤선의 팟짱 끝으로 새정치민주연합 골치 아픈 것으로 몰고 가시네 점입 가경안 참 이게 답이 없는 정당 일각에서는 비대위 전문 정당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정당으로까지 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비대위 100일 어제 맞이했는데요 비대위원 입장에서 지금 비대위가 잘 돌아가고 있는 겁니까 사람들은 존재감 없는 야당에 대해서 이젠 욕하기도 싫다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비난 비판하실 일 있으면 오늘 계속 하세요 제가 듣고 있을게 어떻게 됐든 국민들에게 우리가 죄송한 것만은 사실입니다 우리가 야당이 야당답지 못하고 할 말도 못하고 또 그런다고 감동적인 협상도 못함으로써 국민 속의 존재감을 지난 2, 3년간 완전히 상실했다 하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면 이 박지원이는 잘했느냐 저도 반성합니다 그러나 이제 바닥을 쳤기 때문에 바닥을 쳐서 뻘 속으로 들어간 정당은 없습니다 또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전신인 민주당 등 모든 당이 바닥을 쳤고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을 했습니다 저도 몸이 비대하지는 않는데 비대위원이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돌파구를 찾아보자 그런 의미에서 비대위원들이 비교적 파벌이 있다 그러면 파벌의 대주주들이 우리가 책임지고 해보자 해서 문희상 비대위원장 중심으로 여러 가지 소통 또 경우에 따라서는 목소리도 높이면서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잡혀갑니다 지금 100일 됐지만 죄송합니다 한 달 됐지만은 우선 과거 당헌당규가 당의 헌법이죠 국가로 보면은 이게 국보의 당헌당규였어요 전두환 대통령도 민주당의 당헌당규가 국보의 당헌당규였다 전두환 대통령도 자기가 결정하더라도 국보의를 만들어놓고 거기서 절차적 의결을 함으로써 절차적 민주주의를 하는 것처럼 하는 것처럼 했어요 우린 그것도 안 했어요 그냥 두 대표가 마음대로 결정을 하고 6.4 지방선거도 7.30 재보궐선거도 그렇게 공천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패배를 안았고 국민들로부터 비판을 받았는데 국보의가 하던 짓이죠 그래서 우리 비대위가 구성됐는데 제가 맨 먼저 주장을 했어요 그래도 절차적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의결기관을 만들어 놔야 된다 그래야 견제가 되는 거다 그랬더니 일부 비대위원들이 지금 너무 시간이 촉박하니까 그냥 비대위에서 결정해서 비대위가 집행하자 이걸 얘기해요 그러면 과거로 똑같아지는 것 아니냐 절대 그러지 말자 그래서 당무회의를 구성을 합니다 당무회의 구성을 하고 당무회를 구성을 하는데 거기도 당연직으로만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여기서 과연 우리 안이 통과시킬까 하는 것을 분석을 해보자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비대위원들이 더 임명시켜서 우리 편으로 좀 하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게 나쁘다 또 편가르기를 하는 거네요 그렇죠. 또 비대위원들이 추천을 하면 또 나눠먹기 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유불리를 떠나서 우리 세정치민주연합의 당무위원이라고 하면 당을 위해서 판단할 분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자 해서 37명이에요 그분들 명단을 놓고 보니까 다행히 이파저파에서 골고루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가지고 조광특을 구성을 해서 보니까 조광특도 우리 민주당에서 얘기하는 친노 비노 이것도 적당히 섞였어요 딱 섞였어요 오히려 비노가 8이고 범친노가 7이에요 그러다 이번에 안철수 대표 측에서 송호창 의원이 나가니까 7대7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짝수가 되니까 안 된다 홀수로 하자 그래서 제가 반대했어요 왜요 그럼 여기서 뭐 표결할 거냐 이렇게 하면 또 깨진다 그러니 구동존이 하자 쉬운 것은 하고 아주 난해한 그러한 경합지역에 대해서는 남겨두고 공천은 아직도 남았으니까 새 지도부가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제 그제 마감되고 보니까 그제 저녁부터 어제 국정감사가 없어서 의원에 관해 있는데 아주 못 견딜 정도로 조광특 지역위원장 신청하신 분들이 전화 오고 찾아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얘기 했어요 어떤 경우에도 답을 누가 특정인이 밀어서는 안 된다 객관적으로 볼 것이다 그리고 적합하지 않는 인물들이 신청했거나 경쟁이 심해서 결정할 수가 없다고 하면 남겨놓겠다 하니까 그 결정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공정성에 따라서 처리를 해야 될 텐데 투표를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투표 아까 하면 또 막 안다고 하셨는데 그럼 어떤 방식으로 객관적인 조사를 여론조사요 그건 아직까지 결정된 게 아니고요 객관적인 조사 같은 것을 하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전당대 준비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이기 때문에 새 지도부가 내년 1, 2월 달에 탄성되면 선거가 1년 이상 남아있으니까 거기에서 선정하는 방법도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우선 안철수 대표 김한길 대표 아직까지 비대위에 결합을 안 하고 있고 또 문희상 위원장은 문은 열려 있다 아직도 기다리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안철수 전 대표가 최근 경영신문 인터뷰를 하셨어요 그래서 자신이 왜 실패했는가에 대한 진단을 하면서 정치개혁 이슈를 먼저 들고 나온 게 패착이었던 것 같다 삼성동물원처럼 또 IT 경제와 자기가 자신이 전문가이니까 앞으로는 좀 그런 쪽에 정치를 하겠다 그래서 이건 또 무슨 얘기냐 많은 의혹과 의문을 좀 낳고 있는데 안철수 전 대표의 행보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어제 경영신문 보도를 보고 SNS에 안철수 전 대표가 자기의 전문 분야인 경제 교육문제를 해나갈 것이고 자기가 잘 몰랐던 정치개혁문제 등을 들고 나온 것이 잘못이었다 어떤 국민들은 삼성동물원 같은 얘기를 더 바라고 있었을 거다 라고 했는데 아주 잘 하신 거예요 아니 경제 교육을 빼놓은 국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디 놀러가서 노래를 부르더라도 자기가 제일 잘 부르는 노래를 불러야지 자기가 못 부르는 노래 불러가지고 예선에서도 탈락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철수 전 대표가 아 정치를 짧게 하시면서 금세 적응되는구나 이제 자기의 전공 분야인 자기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국민들에게 선보여서 조금 더 높은 점수를 받아서 예선도 통과하고 본선을 향해서 갈 준비를 하고 있구나 해서 아주 잘했다 하고 저는 칭찬의 글을 올렸어요 그랬더니 댓글도 많이 붙고 하는 게 보니까 안철수 대표의 지지층이 역시 지금도 많다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정치부 기자들이 또 촉을 가지고 취재하는 기자들은 안철수 전 대표가 좀 새로운 정당을 만들려는 모색에 들어간 거 아니냐 이를테면 새로운 세력화에 안철수 대표가 준비 중인 게 아니냐 이런 것이 또 취재가 좀 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굉장히 많이 여기저기서 서랑설레 됩니다 정치권 안에서도 그런 거죠 그렇죠. 지난 총선 때도 저에게 와서 그때 우리하고 친노하고 저도 많이 싸웠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갈라서서 신당의 대표를 맡아서 총선을 이끌자 하는 얘기를 해서 제가 거절을 했어요. 거절을 했는데 지금도 이제 전당대회를 앞두니까 우선 호남에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뿌리가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은 호남만 가지고도 정권교체가 불가능하지만 호남을 빼고도 정권교체를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불가분의 숙명적 관계가 있는 거예요 서울이건 부산이건 강원도건 어느 곳이건 사실 호남향회가 전국에 800만 내지 1000만이 살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새정치민주연합의 근간을 이루고 있거든요 그런데 호남 본토에서 광주 전남북에서 흔들리면 이분들도 흔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참 우리가 대선에 패배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호남 총리 호남인의 눈물을 닦아주겠다 균형발천 인사도 호남 사람들 다 써주겠다고 했다가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런 약속도 안 지키는 겁니다 단지 호남은 노동자들이 많으니까 노동부 장관 한 사람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조 섞인 반응들을 합니다 특히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 당신들에게 수십 년간 그렇게 표를 몰아주고 지난번 문재인 후보 때도 문재인 민정수석 비서실장 당시 어떻게 됐든 호남 인사들을 등용하지 않았다고 또 호남 출신 인사수석들이 추천을 하더라도 문재인 비서실장이 커트하더라 이런 얘기를 그분들이 와서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처음에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가졌는데 저는 당시 대표로서 선대위에 참여를 못하고 화방을 시켜서 제가 호남을 다니면서 연설을 했는데요 이때 그렇지 않다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이 당선되면 우리 호남을 균등하게 발전시킬 것이다 그리고 또 문재인 후보도 광주에 와서 수차례 그러한 문제를 사과도 하고 약속도 했어요 그래서 92% 90% 넘는 표를 몰아주었는데 실패하고 나니까 결국 박근혜 대통령도 이런 꼴이다 청와대 비서관 하나 없고 장관 한 사람 없고 노동자 많다고 노동부 장관 하나만 주는 이런 꼴을 당하고 나니까 우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들에게 많은 실망을 해요 여하튼 민주당의 뿌리가 호남 지역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은 많지만 그동안 무수히 전국정당화 노력을 해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지역정당의 한계를 극복해야 된다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의 과제인데 설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뿌리 역할을 할 테니까 외연을 확대해서 정권을 창출하는 것은 당신들이 해달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전당대회를 앞두고 특히 몇 개의 세력들이 차제에 친노하고 헤어져서 신당을 창당하자 저에게도 많이 와요. 어제 점심도 그런 분들하고 했어요 친노와 헤어져서 우리끼리 새로운 정당을 만들자 새로운 정당을 하자. 이건 도저히 친노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분열에서 패배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통합에서 승리의 길로 가는 것이 김대중 정신이다. 이게 왜 친노가 많다고 해서 우리가 나가고 친노가 적다고 해서 우리가 먹고 이런 생각을 가지면 안 된다. 균형 있는 협력을 해야 된다. 사실 우리 민주당 새정치민주연합은 김대중 노무현 시민사회 한국노총 안철수 이 세력들이 연합에서 창당된 정당 아니냐 . 그렇기 때문에 서로 협력해서 통합의 혁신을 해야지 분열의 혁신의 길로 가면 결국 망한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지만 줄기차게 신당 창당돈이 나오고 또 거기에 요즘은 반기문 유엔선 사무총장. 사무총장까지도 얘기가 나오니까 정치권이라는 게 살아있는 생물이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분열에서 패배하는 게 아니라 통합에서 승리하고 정권교체의 길로 가는 것이 김대중 노무현 정신이다. 그리고 저는 좀 건방진 말씀 같습니다마는 김대중 세력 을 대표하는 그래도 호남을 대표하는 한 사람의 정치인으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통합에서 정권교체 가는 길로 이 박지원 니가 앞장서야지 분열의 길로 가서는 절대 안 된다 하는 것을 설득하고 제 스스로가 그 모범을 보이 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제3정당으로는 돌파할 수 없다. 현재의 그 구도를 이렇게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27일까지 세월호 협상 마무리하고 이번 본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 결정짓겠다고 했는데 여전히 가족들은 지금 협상안에 대해서 비판과 반대가 많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세월호 법 협상에 대해서는 우은균 원내대표가 책임을 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저희들의 의견을 내놓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심지어 제가 이렇게 노란 리본을 달고 다니면 많은 사람들이 왜 지금까지도 그걸 달고 다니느냐 떼라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고 누가 그걸 떼라고 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그렇게 진보적인 광주나 제 지역구인 목포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사실입니다. 국민들은 상당히 세월호 피로증 에 쌓여 있고 또 경제를 빙자해서 이걸 빨리 잊자 하는 그런 주장도 하고요. 또 특히 이번 국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일부 새누리당 의원들은 세월호 참사를 폄훼하고 이제 잊어야 된다 선체를 인양해야 된다 하는 극단적인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마다 당신 자식이 지금도 그 바닷속에 있다고 하면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느냐. 304명의 우리 자식 과 우리 형제가 죽어가는 두 시간의 모습을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못한 정부를 보고도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우리가 함께 울어주지는 못할 망정 함께 생각하고 잊지 말고 그 가족들과 가줘야 된다 하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더니 우리 세정치민주연합이 13 4%까지 세월호 때문에 너희들이 지지율이 떨어졌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지지율이 0%가 되더라도 우리 세정치민주연합의 정체성은 다수의 부자가 아니라 소수의 가난하고 억울한 사람의 손을 붙들고 있어야 된다. 세월호 가족의 손은 박근혜 대통령이 붙들고 있어야 되는 거다. 청와대에서 만나서 언제든지 만나겠다고 말씀을 했고 또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내 탓입니다. 여야가 가족이 합의하는 특별법을 만듭시다. 이렇게 해놓고 강 건너 불구경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호 문제에 대해서 새누리당은 하는 척 하면서 대통령의 의지를 그렇게 해석하는지 자꾸 잊혀져 가려고 하고 안 하려고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라도 잡고 있지 않으면 우리 세정치민주연합이 존재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그러한 일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저도 약속대로 10월 말까지 과연 타결이 될까 하는 것은 굉장히 의문 시대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는 또 잊혀지고 가족들은 6개월이 넘으니까 너무 피곤하고 그래서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것은 100% 만족은 못 하더라도 우리가 그 가족 실종자 가족 들이 어느 정도 합의해 주는 정도는 우리 세정치민주연합이 이끌어내서 정부 에 관찰해야 된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가족들의 뜻에 위배되는 그런 법이 만들어지지는 않도록 세정치민주연합 이 노력하겠다. 그럼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그러면 우리 세정치민주연합의 정체성을 버리는 일이고 우리가 앞으로 선거에 대중정당이니까 지지를 받아야 되는데 앞으로 그러한 소외계층을 우리가 보호하고 손을 잡고 가겠다. 이걸 약속 한들 국민이 믿겠습니까. 지금 당장에 손해가 나고 그 노란 리본을 떼라 하는 사람들이 있을 망정 우리는 그 정체성을 그분들의 손을 잡고 가야 된다. 이건 분명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른 아침 상암동 여기까지 직접 나와주신 박지원 대표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종종 출연해 주세요. 그건 좀 어렵겠습니다. 왜 어렵게 하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렇게 하죠.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현호입니다. 장윤선의 팟짱 여러분 어떻게 듣고 계십니까 저는 지금 우리도 행복할 수 있을까 단행본 출간 기념으로 전국순회 강연을 하고 있는데요. 저도 고속도로를 달리면서 장윤선의 팟짱을 즐겨 듣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이 함께 하시는 이 장윤선의 팟짱은 10만인클럽 회원 여러분의 후원으로 더욱 더 알차게 꾸려질 수 있습니다. 월 만원 여러분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장윤선의 팟짱.